안녕하세요. 배우라기의 학민의 교육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분야 2020년도 2회차 관연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지속적으로 계속 관연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조금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되면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대한 규정의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하게도 전기 분야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되셨죠? 관련된 문제 같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과 관련된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푸실 땐 어쩔 수 없이 한국전기설비 규정. 우리는 원래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한 가지 더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실상 금속제 가요전선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금속제의 편을, 금속편을 잘 꼬아서 만들어 놓은 전선관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쓰냐? 프렉시블한 공간. 우리 보통 태양광 쪽에서는 어떤 이렇게 어레이와 어레이사이에 옮겨갈 때 어레이와 어레이좋게 모듈과 모듈을 옮겨갈 때 그럴 때 쓰는 게 프렉시블 전선관이에요. 그런데 얘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물음 자체는 이 금속제 가요전선관 뿐만 아니라 앞에 합성수지제 전선관, 금속제 전선관 모두 다 공통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자 기본적으로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하지만 못 쓰는 전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였나요? 자 오계용 비닐 절연전선입니다. 오또블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전선은 연선일 것이죠. 우리가 연선과 단선에 대한 구분 기억하시죠? 단선은 그냥 도체가 하나 있는 거 연선은 작은 도체가 여러 개 꼬아서 만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래에 사용하다 보니 사실상 이건 다 옥래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옥래에 사용하다 보니 입선 작업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선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선 단선을 사용을 하는데 자 단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구리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스퀘아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알림위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6스퀘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요. 자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요전선관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접속점이 없을 것 이런 것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될 겁니다. 되셨죠? 이 정도만 설명드릴까요? 너무 많이 들어도 지겨우실 것 같아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2번 갈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도는 높기는 한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사실상 전학 강화에 대한 공식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근사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삼상 삼선식 배전설로 각 선간의 전학 강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전학 강화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예 맞아요. 1, 10, 100, 1000 그리고 여기 전선에 단면적이 특별히 A라고 나와있으니까 A라고 쓰셔야 되겠네요. A에 17.8 그리고 저하고 공부하셨으니까 KIL이라고 했었죠. 이게 우리가 볼트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 구해라 여기 있는 식으로 잘 표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게 삼상 그렇죠? 삼상 삼선식이기 때문에 K가 예 맞습니다. 루트 3이죠. 자 루트 3이 된 이유는 사실상 삼상 삼선식에 여기에서 계산하는 전류는 다른 배선 방식에 비해서 중첩도가 있어요. 얼마 정도? 루트 3배 만큼. 그 중첩도 상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루트 3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좀 더 나열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죠? 쓰시오. 유도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되셨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될 내용은 이 정도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거죠. 사실상 전압강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전압강화라고 하는 건 전류 I와 R의 곱이다. 이런 거였죠. 자 이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할 때 3상 3선식이니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자 루트 3의 I라고 쓰셔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저항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된다? 로우의 단면적 A의 길이 L의 이것만큼의 저항이 생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유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3상 자 3선식의 전압강화는 이렇게 하시죠. 자 루트 루트 3의 I의 R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문제에서 배전설로 배전설로의 전류라고 해서 이걸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유도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루트 3 그리고 전류 I에 나머지 이거는 저렇게 적성해 주셔야 되겠죠. 로우에 단면적 A에 길이 L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어쨌든 단면적으로 쭉 나누고 루트 3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루트 3에 전류 I에 고유저항은 지금 현재 58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이 고유저항은 구리도체에 해당되는 고유저항이고요. 우리는 경동선을 쓰기 때문에 그쵸 97분의 1 빵빵 이런 도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하기 단면적 A에 길이 L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고요. 자 루트 3을 제외하고 나머지 58분의 97분의 100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사실 0.0718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루트 3에 전류 I에 그리고 A에 L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게 불편해서 사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걸 우리가 천 단위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1, 10, 100, 1000 그리고 여기에 단면적 우리 A 미리 미리 스퀘어 해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17.8에 자 곱하기 3개수 루트 3에 전류 I에 L 이렇게 해서 전압으로 계산을 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거 정리를 우리 2번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 1번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이것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셔도 우리 2번째 2번 문제에 해당되는 답은 다 정리하신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실까요? 더 이상 더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압과 공식에서 정확하게 KIL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더 기억할까요? 그 K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거예요. 단상 2선식일 때는 선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선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항이 두 개에서 여기는 그래서 상계수가 2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단상 3선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1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은요. 3상 3선식이라고 얘기할 땐 그렇죠. 맞습니다. 루트 3 그리고 우리가 배전솔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3상 4선식인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1 이 정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이요. 태양광 발전 접속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 접속함에 병렬 스트링스에 의해서 이 접속함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소형인 경우에는 3위로 2하까지 중대형은 4위로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장치 설치장소의 구분에 따라서 실내용과 실외형 실내용과 실외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결국은 이 밑에 보니 IP65 아 6호는 우리 핸드폰이죠. IP54 되셨죠. IP65로 사용하는 전기제품들이 있습니다. 조명기구 이런 것들은 6호를 사용하고요. 핸드폰도 6호죠. 어쨌든 방수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IP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물이 얼마큼 침입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물이 얼마큼 침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형인 경우에는 전부 다 IP54를 사용을 하고 중대형인 경우에는 실내용은 IP20 그리고 외형은 우리가 IP5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각이에요. 그냥 암기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래서